안녕하세요. 정이스토리입니다. 오늘은 헬로우 가든 마켓 식물 소개와 키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헬로우 가든 마켓은 식물 택배는 운영하지 않지만 툴립 수사나 구구는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식재 시기는 10월에서 1월이며 대화 시기는 3월에서 5월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양지에 식재해 주시고 노지 식재 시 깊이는 15cm, 간격은 12에서 15cm 기준으로 뾰족한 쪽이 위로 올라오게 심어주세요. 식재 후 물을 가볍게 준 후 노지에선 흙이 완전히 마르지 않는다면 물을 안 주셔도 됩니다. 15도 이하에선 보온해 주세요. 화분 식재 시 구근 뾰족한 부분이 살짝 또는 반 정도 보일 정도로 식재해 주세요. 배수 좋은 흙에 심어주시고 겉흙이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구근이 무를 수 있으니 습한 환경은 피해 주세요.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개화하는 단일 식물 중 하나인 포인세티아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장식화로 많이 사용되는 식물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 분화로 유명합니다. 단일 식물이란 밤의 길이가 일정 시간 이상 길어지면 개화하는 식물로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면 개화하는 식물을 말해요. 햇볕을 보는 시간보다 어두운 곳에 오래 있을수록 개화 또는 색 변화에 도움을 준답니다. 그래서 단일 식물은 실내에 두고 키우실 경우에는 조명이 환한 곳에 두시는 것보다 단일 처리를 하며 키우시는 것이 좋답니다. 포인세티아의 꽃말은 축하, 축복, 정성이라고 해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에는 흙을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고 겨울철에는 토양 표면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4도로 일정 온도만 잘 맞추어 주시면 포인세티아를 사계절 내내 볼 수 있습니다. 추위에 약한 식물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면 잎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겨울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상노스 나무인 아레우카리아입니다. 다량의 피톤치들을 내뿜는 신물로 실내를 상쾌하게 만들어 주는데 도움을 주는 신물입니다. 새 잎은 밝은 녹색이고 자랄수록 점점 색이 짙어져요. 노랗게 변한 잎은 더 이상 자라지 않으니 잘라서 정리해 주세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0도입니다. 형형색색 아름답고 다양한 색이 있는 코레오스입니다. 다양한 색으로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폴렌테리어 신물이랍니다. 키우기도 쉽고 키우기 좋은 크기라서 인기 있는 꽃이에요. 공기정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직사광선을 피해 통풍이 잘 되는 밝은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입에 물이 닿지 않게 물 듬뿍 주세요. 온도와 빛에 따라 다양한 무늬와 색을 냅니다. 10도 이상은 꼭 유지해 주세요. 팡팡 터지는 듯한 꽃잎이 마치 팝콘을 닮아 팝콘 베고니아라고 불립니다. 영명으로는 더블릿이에요. 생명력이 강하며 환경만 맞으면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한 기온을 좋아해 겨울에는 실내에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을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0도에서 26도, 최저온도는 13도 이상입니다. 잎화의 광택과 질감이 좋아 녹색 잎화의 모습에 녹비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꽃말은 행운이라 선물용으로도 많이 쓰여요. 연두색 잎이 여러 격 겨쳐 있는 모습이 마치 장미꽃같이 생겼으며 굵은 목대로 인해 작은 나무 같은 느낌도 난답니다.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어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량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속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6도, 최저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한국어의 중부이남지역 원산지로 쌍덕리 신물, 국화가로 여러의 살이 뿌린 개국입니다. 한 번 심어두면 매년 꽃을 피우는 단영생 신물이에요. 개화기는 7월에서 11월이며 노지월동 가능하답니다. 노란 꽃이 인상적인 개국으로 남한화의 정원을 만들어 보세요. 해가 잘 들어오는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2도에서 29도, 전국노지월동 가능합니다. 단영생 야생화인 구조초는 쿠카카라의 향기까지 좋은 가을꽃입니다. 땅속 줄기가 옆으로 길게 뻗으면서 번식해요. 구조초라는 이름은 9번 꺾이는 풀 또는 음력 9월 9일에 꺾이는 풀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구조초는 종류가 다양합니다. 해가 잘 들어오는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6도에서 26도, 전국노지월동 가능합니다. 습기가 약간 있는 상과들에서 자라는 청화 습부쟁이입니다. 7월에서 10월에 청보라색의 꽃이 아름답게 개화하기 때문에 야외 화단에 짐기 좋은 노지월동 야생화입니다. 보라보라한 꽃이 상당히 매력적인 습부쟁이를 만나보세요. 당근을 반냥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어떻게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0도에서 25도, 전국노지월동 가능합니다. 노지월동이 가능한 동근신물 갯모밀입니다. 개화 시기는 8월에서 10월 사이이고 야생에서는 여름에 꽃을 피우지만 따뜻한 남쪽 지방에서는 늦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어요. 실내에서는 겨울에 개화할 수도 있는 신물입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냥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6도, 노지월동 가능합니다. 가늘아란 줄기와 예쁜 꽃을 가진 4개국화입니다. 올라오는 꽃대도 많아 꽃을 보시기에 좋은 화초랍니다. 꽃이 있는 만큼 햇살을 좋아하는 신물이에요. 여름에는 반근을, 그 후에는 햇살에서 키워주세요. 겉흙이 다 마르며 물 주시면 되고 시든 꽃대는 깔끔하게 잘라내어주세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냥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충분히 말렸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6도에서 21도, 최저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돌나무과의 마다카스카르 원산지로 꽃이 피는 단연초 다육식물인 칼란디바입니다. 그곳으로 계량된 카랑코의 품종이며 색이 선명하고 번식이 쉬우며 집에서 기르기 좋은 꽃식물입니다. 잎이 두꺼운 다육식물과 칼란디바는 공기청정, 인테리어 효과, 천연가습 기능이 있어 실내에서 키우기 좋습니다. 겉흙이 완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시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세요. 적정온도는 16도에서 25도입니다. 풍성한 꽃과 색이 아름다운 카랑코의 노블입니다. 카랑코의 까에 속하는 신품종으로 오리지널 카랑코에 비해 목대와 꽃이 큰 특징으로 관리하시면서 외목대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꽃이 솟아오른 모양이 기린을 닮았다고 하여 꽃기린이라고 불립니다. 꽃기린을 가시는 십자가의 목박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쓰여진 멸류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줄기를 자르면 하얀즙이 나오는데 독성이 있어서 눈이나 상처에 닿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사계절 대내 꽃을 피우는 황금 꽃기린입니다. 여러의 살이 목군성 다육식물로 일반 꽃기린과 다르게 잎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긴 하지만 꽃을 오래 보려면 중간 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 잎은 해를 많이 볼수록 황금색이 더욱 빛난답니다. 해가 잘 들어오는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적온도는 16도에서 26도, 최저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실내 화초와의 여왕 바이올렛은 여러가지 색상의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잎으로 번식시킬 수 있어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으며 환경적응력도 뛰어나 초보자도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10도 이상 유지하며 1년 내내 꽃이 펴요. 즉사광선을 피한 반음직,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6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슈퍼벨 칼리브라코아입니다. 남아메리카 원산지로 3월에서 10월까지 개화기간입니다. 약해 보이지만 추위에도 강하며 병충해도 강해 화단, 베란다, 실내 어디서든 키우실 수 있습니다. 진꽃은 다듬어 주셔야 새순에서 또 꽃을 보여준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양치,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5도입니다. 미니장미는 대부분 일반 장미보다 작은 꽃을 가지고 있지만 큰 장미처럼 다양한 꽃 모양과 색상을 가지고 있으며 생명력이 강합니다. 늦가을까지 꽃을 볼 수 있고 초겨울에도 온도만 적당하며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끝없는 사랑이라는 꽃말과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선물하기 좋습니다. 해가 잘 들어오는 양치,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4도에서 27도, 최저온도는 0도 이상입니다. 봄을 알리는 꽃철죽입니다. 햇빛을 좋아해서 해가 잘 들어오는 곳에서 키우시면 꽃을 예쁘게 피워줘요. 꽃말은 사랑의 즐거움입니다.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0도 이상입니다. 시클라멘입니다. 시중해 연안에서 유럽 중부에 걸쳐 자생하며 비내양성인 식물로 겨울에 꽃이 피며 여러 해사리 알뿌리 꽃입니다. 땅 속에 덩이 줄기에서 잎과 꽃대가 번갈아 같이 올라오는데 거의 1대1 비율로 솟아나요.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2도에서 20도, 최저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꽃잎은 보라와 연보라색이 잘 어울려 아름답고 매력적인 싹소름입니다. 매력적이고 밝은 색감으로 실내 분위기를 밝혀주는 관역 공기정화 식물. 농구 식물처럼 곱게 뻗어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묘목과 같이 식재하면 위로 타고 올라가 더욱 아름다운 정원 및 울타리를 꾸밀 수 있어요. 기온만 맞으면 연중 개화가 가능합니다. 식사광선을 비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에 충분히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8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5도 이상입니다. 벌레잡이 제비꽃은 봄과 가을에 각각 개화 시기를 거치며 개화기가 길어 오랜 시간 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곰팡이 냄새로 벌레를 유인하여 벌레가 잎에 앉으면 잎에 있는 선모에서 끈끈이 점맥이 분비되어 벌레를 잡습니다. 죽은 벌레는 분해되어 흡수되며 벌레잡이 제비꽃의 생장을 촉진하고 개화와 결실이 잘 되게 도와줍니다. 직사관선을 비한 밝은 곳,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 겉흙이 마르며 물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5도 이상입니다. 중국 수구로도 알려진 스노우트리입니다. 라벤더와 비슷한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관목 신물입니다. 국화가로 노란색 꽃도 펴요. 스노우트리 잎을 말려 약재로도 사용하며 관절념, 루마티즘 관리에 사용되는 한약재로 알려져 있답니다. 벨베 같은 질감은 은색잎이 아름다워요.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30도, 최저온도는 0, 5도 이상입니다. 빨갛고 통통한 풀이 여우꼬리 같다고 붙여진 이름으로 유통명은 붉은 여우꼬리입니다. 번식력이 좋아 시든 꽃대를 잘라주시면 새로운 꽃대가 올라옵니다. 꽃꽂이를 통해서 쉽게 번식이 되며 봄의 줄기를 잘라 산모시키면 됩니다. 여러 개의 화분을 합식하여 행인화분으로 관리하셔도 좋습니다. 반양지,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4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5도 이상입니다. 패티올란의 라임라이트입니다. 반균을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고 2, 3일 후에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5도에서 25도입니다. 제스네릭과 네마탄선스 속의 단현초이, 네마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네마탄우, 네마탄선스라고도 불려요. 반작거리는 잎에 주황꽃이 피며 실내에서 키울 수 있는 공기정화 신물입니다. 녹록색을 띄고 있는 잎이 짙어지면서 꽃이 마디마디 물고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주황색 꽃은 군봉화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에 충분히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진한 녹색 바탕에 선명한 연노색 인맥이 매력적인 관역신물 루엘리아 데보시아나입니다. 줄기 마디마다 새로운 줄기를 뻗어 넓은 지면을 덮으며 번식하기 때문에 지피신물로 활용이 가능해요. 흔히 테라리움에 식지 않은 신물이기도 합니다. 개화시기는 봄에서 여름이며 조건만 맞으면 겨울철에도 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온도는 18도에서 25도, 최저온도는 13도 이상입니다. 선이 아름다운 신물 꽃대가 없어도 쌀이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넝쿤 신물인 쌀이나무는 겨울동안 꽃망울을 내기 시작합니다. 영하 5도까지는 견딜 수 있는 추위에 강한 신물이지만 겨울철에는 실내로 들여주세요. 겨울에도 5도 이상은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햇빛이 잘 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워주세요. 물은 꽃이 폈을 때 겉흙이 마르면 듬뿍 주시고 꽃이 지고 나면 다음 해를 기약하며 꽃대는 잘라주시고 물은 속흙이 어느 정도 말랐을 때 듬뿍 주세요. 해가 잘 들어오는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5도 이상입니다. 노란 꽃이 매력적인 유리 호프스에 잎사귀의 무늬가 더해져 매력이 배로 보입니다. 뿌리 선장 속도도 빨라 선장 속도가 좋답니다. 꽃은 11월경부터 더워지기 시작하는 6월까지 피워내요. 시원한 조건을 좋아해서 시원하면 꽃이 더 잘 피고 더울 때는 꽃을 쉰답니다.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4도, 최저 온도는 0도입니다. 앞면의 핑크와 뒷면의 퍼플 색상 초록 이열, 그린 아인까지 오묘하게 섞여 볼수록 매력 있는 잎을 가진 달개비입니다. 밝은 빛을 많이 보면 색상도 예뻐지지만 성장력도 빨라질 수 있어 따뜻한 밝은 빛을 잇는 곳이 좋아요. 오랫동안 음지에 있을 시 핑크 색상이 옅어질 수 있습니다. 잎에 수분이 있어 조금 건조하게 키워주세요.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꽃이 정말 예쁜 애유시아 화사한 꽃 세상이 매력적인 신물이라 추천드리는 신물입니다. 색상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개화기간이 긴 편이라 꽃을 오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식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3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0도 이상입니다. 밝은 빛을 좋아하는 유포로비아 다이아몬드 프로스트입니다. 사계절 내내 꽃을 피우며 베란다 월동 가능합니다. 안개꽃처럼 작은 크기의 꽃이 다발로 피워내요. 꽃말은 너를 만나고 싶다입니다. 식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6도, 최저 온도는 5도 이상입니다. 노랑, 크림, 연녹색의 색감이 예쁜 아틀란티스 세덤입니다. 영국 첼시 플라워 쇼 대상 수상과 영국인이 사랑하는 10대 신물에 선정된 인기 신물, 바다 속 황금을 제국 아틀란티스가 마치 육지로 올라온 듯 하여 붙여진 이름이에요. 식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속흙 충분히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입니다. 진한 잎색과 하얀 꽃이 대조되어 매력적인 베고니아 프라잉 애그 하얀 꽃과 가운데는 노란색 꽃이 같이 피어나 프라잉 애그라고 불려요. 잎 끝에는 하얀 솜털이 있답니다. 베고니아답게 습도에 약하니 습도에 유의하며 키워주세요. 식사광선을 피한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은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4도에서 25도, 제저 온도는 10도입니다. 칫백나뭇과 펜백 속의 신품종이 사이프러스 알피카입니다. 청량한 느낌을 주는 잎은 사계절 내내 유지를 하며 가지치기 없이도 깔끔한 원뿔형 수영을 유지하는 게 특징입니다. 스피치 베르겐보다는 성장속도가 빠른 편이라 수영이 조금은 덜 촘촘하게 자라요. 실내 창가, 테라스 화분용 또는 미니트리로 키우기 좋답니다. 식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커특이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4도, 제저 온도는 영하 23도입니다. 트리 안에 핑크빛이 돌고 있는 예쁜 핑크브리즈. 넝쿨성으로 자라 거리용 화분에 키우셔도 좋습니다. 햇빛을 볼수록 핑크색이 진해지지만 강한 식사광선을 피해 주시는 게 좋답니다. 핑크브리즈는 통풍을 좋아하니 해가 잘 들어오고 바람부는 창가에서 키워주세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6도, 제저 온도는 6도 이상입니다. 천리향은 실내에서도 키우기 좋은 나무로 꽃이 뭉실뭉실 뭉쳐서 피지만 꽃봉오리 하나만 개화를 해도 향기가 진해서 천리향 근처만 가도 향기가 난답니다. 천리향 꽃은 1년에 한 번만 개화를 합니다. 피고 지고 반복하는 꽃이 아니어서 천천히 올해 꽃을 보시려면 따뜻한 곳에서 관리보다 선선한 꽃을 권장드려요. 직사광선을 피한 선선한 반 그늘,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건조한 환경에서는 물 분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서양 봉선화인 임파체스는 동부 아프리카가 원산지입니다. 꽃은 백색, 분홍색, 정색 등 다양한 꽃색을 가지고 있어요. 음지나 공해에도 강해요. 9월 말에는 열매가 열려 살짝 만져보면 꼬투리가 터져 씨가 날아갑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음직,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10도입니다. 여린 가지에 작은 노란 꽃이 피고, 꽃이 지면 빨간 열매가 맺히는 깐비나무는 인기 많은 야생화입니다. 빨간 열매가 떨어진 곳에서는 자연 발화가 잘 돼, 새삭이 또 올라와요. 연중 사계절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고를 반복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목질화되니 매력적인 깐비나무예요. 양지,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충분히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0도 이상입니다. 1년 동안 9번의 꽃을 피우는 구피아입니다. 준남비가 원산지며 따뜻한 곳에 두면 오래오래 꽃이 피어요. 빛과 물을 좋아하고 생장도 빨라 키우기 쉽습니다. 보라보라한 꽃들이 앙태꽃처럼 피우는 구피아만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5도 이상입니다. 사이프러스 스피츠 베르겐입니다. 츠백나무과 펜백 속의 심품종입니다. 청량한 느낌을 주는 잎은 사계절 내내 유지하며, 가지치기 없이도 깔끔한 원뿔형으로 아주 점점한 수영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알피카에 비해 원추형 수영이 덧백백하게 천천히 자랍니다. 실내 창가, 테라스 화분용 또는 미니트리로 키우기 좋답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4도, 최저 온도는 영하 23도입니다. 소나무 잎을 닮아 매력적인 왁스 플라워입니다. 꽃다발에 많이 활용되는 꽃이에요. 알랄이 맺혀있는 꽃망울에서 꽃이 피면 더욱더 매력적인 왁스 플라워입니다. 개화기간은 3-4주 정도 되며, 해가 잘 드는 곳에서 건조하게 키우시면 계속해서 꽃망울을 맺기도 합니다. 꽃과 잎이 서로 다른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양지, 반음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5도, 최저 온도는 0도 이상입니다. 색감이 우아하고 진한 용담. 키가 낮게 자라고 비와 습기에 강한 식물입니다. 뿌리가 약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쓴맛이 강하여 용담이라 불러섰다고 해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개화기간이며, 밤에는 꽃이 오므라들고, 낮에는 다시 피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강하여 다 말라도 다시 살아나고 하여 초보자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답니다. 해가 잘 들어오는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중간흙 충분히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전국 노시 월동 가능합니다. 벨이라는 아름답게 붉은 종을 닮은 꽃을 피워내요. 남미 지역 아리엔티나가 원산지예요. 인디언 벨은 열대성 여러해 사리풀이랍니다. 꽃은 여름부터 겨울까지 피는데, 꽃이 지고 휴면기에 구근을 수확하는 시기예요. 구근을 수확하여 이듬해 봄에 심어주면 다시 싹이 나와요. 식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충분히 마르며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2도, 남부지역 노시 월동 가능합니다. 사계절 내내 다양한 잎색을 볼 수 있는 황제마삭입니다.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이 어우러져서 화사한 모습이 매력적이에요.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에는 잎이 붉게 단풍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식사광선을 피한 반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마르면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10도에서 26도, 최저 온도는 0도입니다. 고결한 마음, 호주매화입니다. 매화과에 속하는 하분용의 원예품종으로 외성이 강하며 나뭇가지에 안증맞은 방울꽃이 매우 귀엽습니다.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꽃을 보여주는 품종으로 이름봄 피는 꽃이 매우 매혹적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양지,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겉흙이 말랐을 때 물 듬뿍 주세요. 적정 온도는 5도에서 15도, 최저 온도는 0,25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